1. 진선미 씨의 발언 11월 20일 날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미래의 주거 추진단장이 기억에 남을 만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파트에 대한 환상을 버리기만 하면 임대주택으로도 주거의 질을 마련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진선미 당신이나 임대주택에 평생 사시오 이런 말이 절로 털러져 나왔습니다. 임대주택이란 것이 자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젊은 날 소득이 있을 때는 임대주택에 필요한 그는 돈을 낼 수가 있지만 그럼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되는가? 전선미 단장은 이날 추진단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서울 동대구에 위치한 임대주택을 방문한 뒤에 이런 명언 아닌 명언을 남겼습니다. 또한 이런 설명도 더합니다. 우리가 임대주택이란 것이 너무 왜곡된 편견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다. 방도 3개가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사는 아파트와 비교해도 전혀 차이가 없다. 이런 인식과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된다. 사람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현재만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 젊은 날 지금만 보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어떻게 하냐? 임대주택을 젊은 날 갖고 산다는 것은 그나마 문제가 없을 게 보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시계를 확장하게 되면 평생 동안 임대주택에 매여 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 정부가 전세 대책이나 부동산 대책이라고 해서 내놓는 것을 보면 내놓는 정책마다 공공이란 단어가 항상 들어갑니다.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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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의 머릿속에는 공공임대주택이란 것이 꽉 들어차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머리를 싸매고 고민 끝에 불안불안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11월 19일 날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지금껏 임대가 안 된 빌라나 문을 닫게 생긴 모텔 등을 모두 다 모아서 2년 내에 11만 4천째 공공임대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는 불과 2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 닫게 생긴 모텔이 어떻게 정상적인 생활 주거공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한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 등 수도권의 2만 4천째를 포함해서 전국에 4만 9천째의 이 역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계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72주째 연속 상승세를 그리고 있는 전세값 대책으로는 참으로 빈약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아파트가 없어서 전국이 난리인데 문재인 정권은 자기 나라 국민들을 벤두리 빌라나 싱크대 붙여 개조한 모텔 같은 데서 월세를 평생 동안 살라고 뜨미는 그런 모습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부총리가 야당 의원들한테 호텔 전세집에 먼저 입주할 의향이 없느냐 그런 조롱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이 영원히 남의 집에 새살이 하는 것이죠. 왜 이 나라를 이끄는 정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동산 정책을 목표를 정할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본래 아끼고 자기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자기 것이 될 때 더 알뜰살뜰 가꾸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이죠. 경제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에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라도 소유본능을 한껏 자극하는 것이 나라가 잘 쓰는 것이고 조직이 잘 사는 길이다 이쯤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위해 나라들이 모두 다 망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임대주택 운운하는 나라 부동산 적채에 하도 열을 받은 탓인지 동아일보의 김순덕 계기자가 이렇게 일괄합니다. 정말 착한 그런 지적입니다. 자기 손으로 천원 한 장 벌어본 적이 없는 운동만 하다가 권력을 잡은 그들은 보통 사람에게 내 집이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모르는 것 같다. 젊었을 때 죽어 사다리를 타고 월세에서 전세로 방 한 칸에 두 칸을 늘려가며 키워 내 집은 정말이지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것 같은 든든한 노후의 동반자다. 그런데 집 한 칸 있는 것조차도 기준시가를 올려가지고 엄청난 재산세방 이런 부분을 그냥 떠들어가는 데 바쁜 거죠. 이제는 시행착오는 이제 그만두고 문정부가 정석으로 돌아갈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제껏 해왔던 것은 청개구리 짓입니다. 주택 분야뿐만 아니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청개구리나 하는 짓을 계속해온 겁니다.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공급을 억제하고 수요도 함께 억제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생각을 현실에 구현하려고 하니까 24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놔도 나라가 온통 그냥 난장판이 되도록 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임대주택에 대한 환상을 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은 자기 것을 가질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사는 존재죠. 그 다음에 시장을 통제하거나 관리할 생각을 좀 접어들고 수요와 공급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최대한 경제주체들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어떤가 이런 문제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기준시가를 왕창 올려가지고 이 깊은 불황통에 세금폭단을 떠 맡기는 것은 그 일종의 약탈을 하는 것이죠. 재산 몰수로 해도 과한이 아닌 것이죠. 멀쩡한 부동산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권 실세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정말 나라에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파괴하고 떠날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모든 것은 정석으로 정식으로 원론적으로 그렇게 처리해야지. 개똥철학을 가지고 공급도 억제하고 수요도 억제하기 위해서 세금을 왕탕 때리면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그런 오만 불손한 믿음을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하는 것을 당장 그만둬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평생 동안 월세 살면서 살아가라고 그런 정책을 정책 목표로 던지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진선미 씨가 그렇게 좋으면 당신부터 월세 살고 장관들도 다 월세 한번 살아보시죠. 월세가 어떤 것인지.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나를 진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11월 18일에 방송됐던 트럼프의 진면목. 그가 이 나라에 대해서 한 이야기. 2017년 11월 8일 방한기념 한국국회 연설 내용을 방송했습니다. 양명호 님이 이런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의 지도자나 우리의 역사 교육에서 듣고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큰 감동과 아울러서 깊은 애국심에 고치될 수 있었겠습니까. 수억조의 자금을 투자한 것보다 더 효과적인 국가의 반석이 될 것인데 못내 아쉽고 한스럽습니다.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프리덴 파이팅에게도 감사를 표합니다. 이 내용은 한글 자막 작업을 유튜브 채널 프리덴 파이팅 했기 때문에 아마 프리덴 파이팅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낀 분들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날 트럼프의 연설은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누군가 연설에 대본을 썼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소화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국회에서 연설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반 트럼프 성향을 부추기는 그런 언론 논조를 보면서 제가 프리덴 파이트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국회의 연설을 한번 내보냈습니다. 너무나 인상적이고 그가 어떤 사람인가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회를 아마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판단할 때는 특히 개인을 넘어서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농객이라든지 또 언론사의 칼럼니스트 같으신 분들은 조금 더 균형 감각을 가지고 자신의 의견이 100만큼 이야기하더라도 타인을 비판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상태로 내몰 때는 조금 자제하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 면과 또 다른 면에 대해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바로 한국의 국회의 연설이라고 봅니다. 양명호 씨는 현재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후원자로 가입하시면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저는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